맘은 생각만큼 힘들지 않죠 벽이 높게만 느껴져도 다 넘을 수 있죠 충분히 견내시려만 주시죠 믿음의 날개를 달아요 그 어떤 것만 더 주를 의지하고 기도하면 다 남을 수 있죠 목마른 세상 속의 소나기처럼 졸업생들아 졸업 진심으로 축하한다 그동안 4년 동안 혹은 2년 동안 스칼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무엇보다 우리 대학부 멤버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낯선 곳에 또 교회도 처음 와서 내하고 코드도 안 맞고 해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을 텐데 내가 서툰 것도 있었지만 마음 동기는 늘 너희들이 신앙적으로 도울 것 같고 견건한 삶을 살라고 내가 소리도 치우고 그랬는데 떠나면서 혹시 그런 것으로는 상처들이 있었다면 털어버리고 또 이제 떠나서도 꼭 신앙생활 잘하고 다시 만날 때까지 꼭 신앙적으로 발전했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너희들이 그동안 공부한 것들이 꼭 사회에 나가서도 좋은 결실을 거두고 또 우리 사회와 또 하나는 나라를 위해서 잘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해 내 삶의 모든 걸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해 내 삶의 모든 걸 내 삶의 모든 걸 예수 예수 내 삶의 모든 걸 아멘